안녕하십니까. 보림 PMP의 전병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 펄프 제지업체이고요.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플라스틱 CNF 펄프 몰드를 런칭을 해서 제품 홍보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바이오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생무내성 바이오플라스틱,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으로 PP 베이스 기반의 산소저감형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컨셉의 산소저감형 플라스틱이 있고요. 100% 생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 쪽으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검토를 그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NF 같은 경우에는 셀로드 나노 파이버로 펄프 제품의 기본적인 구성은 셀로드 나노 파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노화시켜서 기본적으로 화장품 쪽에 보수 효과를 증강시키거나 자동차 경량화 목적으로 지금 제품군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펄프 몰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펄프 몰드 같은 경우에는 100% 펄프를 사용해서 식기류나 포장용기 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런칭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펄프랑 재직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 전개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검색이 너무 작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